어설픈 잉글리스 쥬디스입니다. ESV 영어성경 읽기 직독직해 루트 챕터 2 데이 7 루트 챕터 2 버스 15-17 루키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영상 보기 전에 잠깐 멈추고 영상 아래에 설명 부분에 보면요 제가 어휘를 넣어놨습니다.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영어성경에 필요한 어휘 넣어놨으니까 그거 먼저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설명을 들어보세요. 이 영상을 통해서는 직독직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루키 영어성경을 통해서 영어 문장을 읽자마자 어디서 끊어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 직독직해를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15, 15절 When she learns to green 여기에 루트는 rise의 과거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일어서다 일어섰다 일어나다 일어났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사실 이런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영어에서는 단어가 갑자기 변형을 일으켜요. 동사 같은 경우도 현재 과거 또 어떤 형태가 있냐면 과거 완료라고 과거 분사라고 하는 형태가 있어요. 또 과거 과거 분사 여기까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냐면요 현재 시제 중에서요 3인칭 단수일 때 현재가 또 모양이 조금 바뀌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뭐가 있냐면 과거 분사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아우 모양이 돼서 어떻게 바뀌는 거야 물론 기본적인 유형이 있어요. 근데 그 기본적인 유형을 따라가지 않고 이 라이즈처럼요 느닷없이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는 애들 이런 애들은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암기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방법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 앞에 제가 어휘라고 해놓은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동사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바뀌는 경우는 거기다 또 옆에다 괄호 열고 이렇게 넣어놔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어나다 일어서다 이런 뜻이에요. 해볼게요. when she lost green 루시 쉬는 당연히 루시겠죠. 루시 뭐 하기 위해서 일어났을 때 뭐 하려고 바로 이삭을 주우려고 이삭 죽기 하러 왔잖아요. 이삭을 주우러 이삭을 죽기 위해서 일어났을 때 지금 뭐 한 다음이죠? 밥 먹은 다음이죠. 보아스가 막 되게 많이 챙겨주면서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거죠. 다시 이삭 죽으러 가려고 보아스가 지시했습니다. 그의 젊은 일꾼들에게 즉 성경에서는요 자기 소년들에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young man을 소년들 이렇게 표현해서요. 자기 소년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컷만 찍고 ing 왔어요. 요거는 무조건 누구만 일치시켜주면 되냐면 주어만 일치시켜주면 돼요. 누가 말했죠?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지시하면서 말했습니다. 요렇게 보면 돼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이렇게 막 이중으로 안 쓰잖아요. 그냥 보아스가 지시했다. 또는 인스트럭트가 명령하다는 뜻도 있어요. 명령했다. 요정도 얘기하면 되는데 영어에서는요. 지시하면서 또 말했다. 라고 해서 이중으로 한 번 더 쓰는 것 뿐입니다. 요런 것들은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문장 속에서 아 같은 말을 그냥 한 번 더 한 거네 요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보아스 인스트럭티드 이렇게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A B가 오는데 아 B에 해당하는 게 동사가 올 수 있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A에게 B 하도록 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켜라. 룻이 줍도록 시켜라. 자 무슨 뜻일까요? 사실 여기에서는요. 룻으로 하여금 줍도록 명령한 게 아니고 줍게 허락하라는 뜻이 있어요. 렛이 그러니까 시키다 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룻으로 하여금 줍도록 허락해. 심지어 Even Among the Sheeps 심지어 뭐 사이에서? 곡식단 사이에서. 곡식단 사이사이에서도 줍게 해. 사실 곡식을 다 베서 걷어들인 다음에 남아있는 걸 주워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게 해줘. 이런 뜻이에요. 곡식단 사이사이 다니면서 줍게 해줘. And Do not approach her. 특히나 너무너무 섬세해요. 책망하지마. 룻을 책망하면 안 돼. 그렇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는다고 책망하지도 마. 이렇게 지금 소년들에게 지시를 내려놓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 렛이 어떤 모양으로 뒤에 따라오는지 이런 건 제가 써드리는 이유가 충분히 이런 문장 말고도 다른 데서 나올 수 있고 또 영어로 내가 영작을 하거나 말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요런 표현들을 기억해 두셨다 사용하시면 돼요. 영어를 영어로 알아보기 영어로 영어를 그냥 영어 있는 영어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When she loves to grin 룻이 주우려고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났을 때 보아스 instructed his young man 보아스가 자기의 소년들에게 지시하며 saying 말했습니다. Let grin 룻이 줍도록 해라 even among the sheves 곡식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and do not reproach her 그리고 룻을 책망하지 말아라 16 16절이에요. And also pull out awesome 와 이거 뭐 진짜 어마어마해요. 뭐가 어마어마하냐면요. 배려가 아 정말 저는 이 보아스를 보면서 정말 와 진짜 멋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세요. 또한 그리고 또한 pull out 뽑아라 몇몇을 뭘 뽑으라는 걸까요? 이삭을 뽑아주라는 얘기에요. 이삭을 이렇게 조금씩 곡식다발에서 이렇게 뽑아서 버려 뽑아줘 이렇게 흘려 흘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삭을 뽑아서 좀 흘려 그 다음에 이제 나와있어요. from the bonders 어디에서요? 곡식단에서 이게 곡식단이라는 뜻이거든요. 곡식단에서 이렇게 몇 개를 좀 흘려 뽑아 뽑아 for her to for her 무슨 뜻일까요? 룻을 위해서 룻이 주울 수 있게 룻이 주울 수 있게 여기 for는 위에서거든요. 그러니까 룻이 주울 수 있게 곡식단에서 조금씩 뽑아버려 and leave it 그것을 남겨둬 그것을 어디에다요? 땅바닥에 남겨둬라는 얘기겠죠? for her to green 이런 표현은 좀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보세요. for her to green 이게 왜 나온 거냐면요. to green 라고 하면은 얘는 주어가 필요하잖아요. 누가 한 건지가 필요하잖아요. 여기에서 주어는 문장 전체에서의 주어예요. 근데 지금 보면 뭐 뭐 해라라고 하는 명령문이잖아요. 명령문에 대한 주어는 누구예요? 너가 뽑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주어가 너가 줍다 안 되죠. 너희들이 줍는 게 아니잖아요. 소년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소년들이 줍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여기에서는 주어가 없다고 봐야지 돼요. 명령문이니까 너희들이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들을 뽑아버리라고는 했지만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삭을 줍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게 중요해요. 이삭을 줍는 사람이 누구예요? 루시죠. 그래서 for her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투부정사에 대해서 주어 역할을 해줘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이제 제가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한 것 뿐이고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그녀가 줍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녀가 줍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그것들을 떨어뜨려놔라. 루시 줍기 위해서 줍도록 루시 줍도록 그것들을 떨어뜨려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왔을 적에 이거는 하나의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for 목적격 목적격 플러스 투 부정사 이렇게 써줘요. 투 제가 RV라고 써놓은 거는 지금 RV라고 써놓은 것은 동사 원형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투 부정사 이게 하나의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투 부정사에 해당되는 주어를 써주고 싶다. 그러면 for 목적격 이라고 써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외워야 되고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나올 때마다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지금도 보면은 한번 볼게요. 제가 얘가 없다고 한번 생각하고서 해볼게요. 지금 만약에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for her 그녀를 위해서 좀 뽑아줘. 버려. 뽑아서 이렇게 바닥에다 좀 흘려줘. and leave it 그것을 남겨둬 to green 줍기 위해서 누가 줍는다는 거지? 알 수가 없죠. 그쵸? 누가 줍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루시 줄 수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for her를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볼게요. and do not leave you her 앞에 문장이랑 거의 흡사하죠. 어떻게 어떻게 해줘 그리고 책망하지마 이렇게 이렇게 해줘 그리고 비난하지마 꾸짖지마 루스를 꾸짖지마 이런 뜻이에요. 정말 보아스의 인격은요 너무너무 멋지죠. 마치 예수님을 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and also for pull out some 또한 이삭 조금조금씩 뽑아내 from the bundles 그 곡식단에서 for her 루스를 위해서 and leave it for her to green 그리고 그것을 버려서 루시 줍도록 해줘 and do not leave her 그리고 루스를 비난하지마 꾸짖지마 seventeen so she grinned 그래서 그 결과로 루시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주었어요 이삭을 in the field 그 밭에서 until evening 저녁 때까지 then she beat out 그러고 나서 beat beat은요 beat은 때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지금 뭘 주었죠 곡식을 주로 나다를 주었죠 나다를 때렸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타작했다는 뜻이 될 거예요 타작하다 근데 기계로 타작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이렇게 곡식들을 막 놓고 이 위에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이걸 이제 이렇게 두들기는 게 있어요 그걸로 두들기는데 그것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떨다 곡식을 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루시 이제 그만 써도 되겠죠 she had a luce 루시 떨었습니다 곡식을 자기가 주운 곡식을 떨었어요 뭐를 what she had gleaned 바로 나와있죠 what은요 의문문이 아니라 평성문에 쓰이면 뭐 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요거는 그냥 하나의 규칙처럼 기억해 두세요 she had gleaned 루시 주운 것을 루시 주운 것을 떨었습니다 근데 요기 보면 어 왜 여기는 had glean을 썼지요 자 had glean은 뭐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상하죠 근데 had glean 라고 하는 거는요 과거 완료 문장이라고 그래요 영어에서는요 순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전 과거가 있어요 과거보다 더 이전 과거가 있는 거예요 현재가 이렇게 있어요 현재가 그러면 이전 과거에서 과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또는 과거보다 더 이전에 바로 요 시점에 일어난 것 요때 과거 완료를 써줘요 그래서 had gleaned 라고 쓴 이유는 떨기 전에 주워온 거예요 이미 주워온 거 루시 주워온 것을 떨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굳이 뭔가를 더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루시 주워온 것을 떨었습니다 and it was about an if for a body 요건 보리거든요 보리 if for는 ever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기준이 뭐 이렇게 재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리를 우리는 말 가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가마 두 가마 한 말 두 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처럼요 또는 뭐 요즘은 킬로로도 나오잖아요 뭐 보리 몇 킬로그램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세는 단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ever 라고 우리나라 말에는 써 있어요 보리 에바인데 몇 에바 일 에바 일 에바인데 어느 정도 대략 여기서 about은 대략이에요 약 일 에바 보리 한 에바 였습니다 그 보리를 떨어보니까 그것이 한 에바 였습니다 한 에바 쯤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여기서도 제가 설명을 좀 줄여야 되는데 자꾸 설명을 너무 길게 해요 직독직해는 이렇게 설명 길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한 거고요 요 앞에 설명은 설명이니까 이해만 하고 지나가면 되고 우리는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직독직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독직해 해볼게요 그래서 루스는 그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until evening 저녁때까지 루스는 그녀가 주어온 이삭을 그녀가 주어온 이삭을 이제 이제 전체 문장을 이삭을 주어온 이삭을 이삭을 주어온 이삭을 그녀가 주어온 이삭을 이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 와 이게요 이삭을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보아스가 바로 루스에게 생명을 주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이제 나는 이 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루키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저는 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찔림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그렇다면 나도 이제 진짜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살 그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보아스와 같이 정말 그런 아주 세밀한 세세한 굉장히 다정하고도 친절하고도 정말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해주는 섬김 이 섬김을 한번 실천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꼭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들릴 때까지 영어선경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들림과 동시에 영어선경이 영어실력이 쭉 올라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들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들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들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ese